자 우리 흥청망청에서 그동안 남양주 얘기 많이 했죠 남양주라 함은 거꾸로 남쪽이 아닌 곳에도 양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드디어 다룰 차례가 됐습니다 양주 옥정신도시 뭔가 숙제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선뜻 할 용기가 안 나는 양주가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딱 짚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의정부와 동두천 사이가 바로 양주예요 양주에는 회천신도시랑 옥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옥정은 뭔가 어머니 친구 이름 같은 친숙함이 느껴지죠 어쨌든 예전에 회천과 옥정을 합쳐서 양주신도시라고 했는데 요즘은 따로 불러요 사실 얘들이 판교, 위례, 운정 이런 친구들하고 동기입니다 2기신도시라는 거죠 근데 사업이 조금 늦어졌어요 지도만 봐도 이유를 알 것 같죠 사실 수도권 택기 중에서는 거의 최북단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나 개성까지나 비슷해요 근데 보통 이런 빌드업은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성될 때 하죠 GTX 신호선의 끝이 어딥니까? 덕정 덕정이 어디냐면 아까 회천과 옥정 그 사이에요 집 앞은 아니지만 어쨌든 GTX가 사정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 금방이에요 안 막힐 때 자 그리고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7호선 연장 구간이 옥정신도시 끝에 걸치는데 그거 시가시까지 한정거장 더 늘리니 많이 하고 있어요 뚫리면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쏘는 거죠 시간은 검색해보지 마세요 지하철이 뚫리면 저기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단지는 여기입니다 옥정 A4 공공분양 조금 멀죠 그래도 서울까지보다는 가까워요 근데 잘 보면 벌써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 단지 후분양입니다 입주는 23년 7월 딱 1년 남았어요 후분양을 하면 1장 1단이 있는데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단지인지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자금 조달 기간이 짧다는 게 단점 근데 보시면 가격이 선녀 같죠 요즘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거의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 서울인데 괜찮을까? 나중에 통일대회사 본사가 양주로 올지 누가 압니까? 물론 저희 회사는 아니고요 참고로 옆집 전용 5부 실거리 가격이 3억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 가격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1년 동안 조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차하면 가능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정책금융 상품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1,400가구가 넘습니다 무량이 많아요 근데 전부 소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비중이 한 80%란 말이에요 주로 생애 최초 신혼 다자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공분양의 생애 최초는 1인 가구가 안 됩니다 경쟁자 줄었어요 자 그 다음 소형 위주니까 다자녀도 조금은 애매해요 다자녀 물량이 미달돼서 다른 특공에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신혼 특공이죠 자 생애 최초는 1인 가구가 안 되고 다자녀가 살기엔 좁고 사실상 신혼들끼리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청약이 먼저냐 결혼이 먼저냐 다 까먹었죠 복습하면 신혼 특공은 나름의 가점 체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냐 영유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부부가 이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추첨으로 붙는 생애 최초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아직 도장은 안 찍었어 이런 예비 신혼이면 신혼 특공은 지원 가능해요 물론 2순위가 됩니다 근데 생애 최초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아까 1인 가구 안 된다고 한 거랑 같은 이치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내가 혼수로 아파트를 해갈 테니 결혼해줘 물론 갚을 땐 너나 우리 자 이건 전용 59A 평면도인데 뽑A 판상형에 맞동풍이 나오게 구조도 되게 잘 뽑았어요 요즘은 공공분양이 서울 재개발 재건축보다 좋습니다 근데 후분양이니까 그냥 다 발코니 확장으로 지어요 집집마다 취향에 맞춰서 옵션 고르고 이런 게 없어요 자 색칠 공부를 좀 해보면 우리 단지는 옥정 신도시에서 살짝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위아래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긴 있는데 아직 개교는 안 했습니다 자 중심상권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가격에 정말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옥정 A4 짚어봤는데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시거하고 있어서 경기 북부에 거점을 둔 분들에게는 오픈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옥정은 도시 안에 하천도 흐르고 공원도 크고 이렇게 되게 예쁜 신도시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멀다고 평가절에 해서 그렇지 회사는 언제 자를지 모르잖아요 자 오늘 단지의 자랑거리 마지막으로 요약할게요 첫 번째 가격이 싸다 두 번째 첫 번째 가격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격이 싸움이 되기 때문에